폭탄이 해제되었다 폭탄이 설치되었다 구역 접수 완료 구역 점령 순조롭군 총알 세례가 필요하군 엄호사격 개시 모두 없애주마! 목표 제거 완료 대상을 처리했다 목표를 찾았다 사냥감 포착 에너지 빌드 작동 적을 섬멸하라 힘이 느껴진다 힘이 느껴진다 퇴각한다 일단은 물러나지 어서와라 지원이 필요하다 내가 주는 선물이다 이거나 받아라 흠 이게 필요한가 선두를 막겠다 나를 따라라 액시온 임무를 시작한다 누가 정의인지 알려주마 완벽한 전투를 보여주겠다 여기서 벗어나라 통고이가 되기 싫으면 나가라 전속 전진하라 신속히 움직여라 이것이 궁극의 힘이다 이 일격을 받아보아라 멋진 표정이었다 어서와서 도와 뭐하고있나 어서오지않고 억 억 오버시어에 영광이 있으라 넌 너무 무르다 아이테리스 하하하하하하 수치스럽군 내가 임무 실패라고 예리함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이지 안 돼 지금은 할 수 없다 현재 위치를 지켜라 여기를 지켜라 내 몸에 상처를 입히다니 아직이다 재정비해 다시 간다 준비해 현 상황 보고해 상황 보고해 두 번은 안 통해 확인했다 알았다 속도를 올리겠다 고속 이동 실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모여 흩어지지 말고 모여 저런 돌격 돌진하라 앞장서라 먼저 가라 전투 배치로 이동하라 각자 위치로 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겠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나? 내가 바로 정이다! 문제 없다 순조롭군 완벽하지 못한 것은 소용없다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이동 완료 인정 인식 도착 인식 이사 인식 감사합니다.